그럼 가전법이란게 뭐다? 실제가 아닌 상황이라 보니까 내가 생각한 시집어도 뭡니까? 조금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가전법인데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랑 다르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혹시 이런 표현 앞에 쓰면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영어는 말할 때 우리 한국말로 쓰게 되면 볼게요. 내가 뭐라면? 세라면이죠. 내가 세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가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다 내가 세라면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가정법이 아니라 미친놈이죠. 이건 상황이 심각한 거다. 그죠? 왜 그래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라면 날아갈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느낌이 어떻게 해요?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 새끼 진짜인가? 이런 거죠. 약 먹어야 되는데 날아갈 텐데 라고 하면 뭐예요? 아 얘가 요즘 뭐 좀 답답한가? 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대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날아갈 텐데 라고 얘기한 거니까 뭡니까? 내가 말할 땐 뭡니까? 되게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듣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게 듣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진지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겠죠. 이게 가장 또 핵심인 거예요. 거시다는 우리 영어를 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쓰는 거지만 날아갈 텐데 라고 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뭡니까? 한 씨를 뒤로 보내면 위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워디로 쓰는 거예요. 우디로 쓰는 거예요. 그럼 가정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세라면 날아갈 텐데 영어는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한 씨를 당겨 쓴다. 내지는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뒤로 보낸다. 이게 가정법의 핵심인 거예요.